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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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열병 비행을 위해 평양 비행지휘소는 리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수도평양의 광장 상공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추진력이 되었는가. 대지를 박차고 비행기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옥센 날개 위에서 밝게 빛나며 언제나 승리의 항로를 비춰주는 위대의 광장. 최대한 태양의 품으로 전투비행사들 기수를 높이 들고 날고 있습니다. 지금 스무대의 전투비행기와 다섯 대의 직승기 편대가 오각별 대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영장의 손길 아래 백승들 채운 여운족 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투쟁행로가 성리의 별로 새겨져 밤하늘가에 빛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의 명령과 부름에 충실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동지께서 뜨거운 담내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십니다 무변광대한 하늘길에서 오직 한길 당중앙을 받드는 충성의 항로만을 다루는 것이 김정은 육탄비행대의 불변의 넋시고 득힘없는 신념입니다 어떤 불구름에도 타지 않을 옥센 날개를 달아주신 위대한 사랑이 있어 용감한 하늘 용사들은 조선의 심장을 지키는 영원한 하늘의 평평이 됐습니다 못카드 한 번 확정! 급세 경배! 더 높이 솟구칠 위대한 강국,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내 조국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그려가며 김일성광장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사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광장 상공의 부채살을 채원하는 것입니다. 삼성광장의 당군의 빛발치는 영광이란 듯. 지금 7대의 정투기들이 광장 상공에 후챗살 모양의 비행문을 새기고 있습니다. 3대의 정투기들이 광장 상공에 후챗살 모양의 비행문을 새기고 있습니다. 3대의 정투기들이 광장 상공에 후챗살 모양의 비행문을 새기고 있습니다.